14일 동구청 대강당에서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에 찾아가는 국원분권토크 동구편이 개최합니다. 이번 분권토크는 지방분권 내용이 담긴 마술과 통키타 공연을 시작으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대화 형식으로 구성한 지방분권토크가 이어질 예정이며 지방분권운동의 선고자인 경북대 김영기 교수가 패널로 출연해 지방분권개헌이 주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하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찾아가는 국원분권토크는 지난 6월 북구를 시작으로 중구와 달서구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며 9월 수성구와 10월 남구와 서구, 달성군 등 연말까지 나머지 국원을 순회하며 개최할 예정입니다.